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서를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학.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학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시의 개념 자시의 개념은 어디로 따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 11시 40분일 때, 12시 이전일 때는 전날로 치고 이월 때는 다음 날로 치야 되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걸 봅시다. 우리가 5시라고 할 때 정우라는 것은 5시의 중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5시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11시 반부터죠. 여름의 시작. 우리가 여름의 시작은 처음 여름의 시작부터가 여름이지 중앙만 여름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밤 12시를 하루에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태양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정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12시, 즉 우리가 야반이라고 합니다. 야반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사업하다 망하면 야반도주한테 가죠. 야반도주가 맞을까요? 야반도주가 맞을까요? 야반도주가 맞죠. 야반은 바로 자시를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깊은 시간을. 삼경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야반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자 봅시다. 우리의 개념이 왜 12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정한 겁니다. 과거에는 새벽을 하루의 시작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저녁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은나라 시대에는 새벽을 하루로 정했었고요. 몇 번 바뀌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시간인 것이지, 하루의 기준은. 우리가 정한 시간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단지 태양의 개념 속에서는 절대적인 개념이 밤부터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밤 11시 반이 넘은 시간 이후부터는 태양의 새로운 자가 시작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바로 다음의 일진, 새로운 자로서 개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야자시니 조자시니 이런 개념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겠죠. 본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우시하고 동경시나 이런 개념을 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1884년도예요. 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의 국제적인 시간의 협약이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만 살 때는 우리는 중국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달력을 쓰다가 세종 때 이순지 박사를 통해서 칠정산 내편, 칠정 내편이라는 우리가 우리 달력을 최초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중국 달력이 다 우리의 일출, 일몰 같은 경도차를 배려해서 만들어놨던 것들이 우리 달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개념, 중국과 우리의 개념이 옷이나 이런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왔고,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 중간에 태양이 이렇게 올 때가 정우시라는 개념으로서 시간들을 정확히 사용해왔겠죠. 그런데 어떤 세계가 이렇게 교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그 개념들이 좀 통일시켜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지부 지구촌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았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시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884년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런던이죠.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도라는 걸 거서, 경도 뭡니까?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 자체를 대략 24단위로, 24시간으로 각각 나누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봅시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 점도 있고 영국이 이 점도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으로 서로 대략 한 180도씩 나눠가지고 동쪽으로 나눈 것을 동경, 서쪽으로 나눈 것을 서경해가지고 어떤 경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기준을 잡다 보니까 각 기준 간격이 대략 15도씩을 맞춥니다. 왜? 영국이 영도라는 개념을 잡고 이걸로서 시차 개념을 주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절대시를 따지면 32분, 18분, 19분이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평균시 해가지고 대략 15도 단위로, 15도 단위로 나눠가지고 한 시간씩의 개념을 나눴습니다. 한 시간씩의 개념을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독합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대략 보면은요. 좀 볼 때 이렇게, 좀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길을 딱 칠 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중국이 있고 이쪽이 일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읽고 볼 때 대략 중국의 상해 지방을 통과하는 경선이 120도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여기 오사카 지방 정도, 정확히 치면은 오사카 정도, 여기가 135도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가 저, 이게 아카시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일본의. 이 부분이 135도를 통과합니다. 일본 동경은 대략 140도를 조금 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현재 이 120도와 135도 기준을 잡을 때, 이 135도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로서 9시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9시간이 빠른 상태에. 그다음에 이쪽은 8시간이 되겠죠. 이런 단위가 됩니다, 한 시간 단위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1910년 전까지 120도, 동경 120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 개념을 잡았었습니다. 어떤 표준시. 우리나라 정중앙 시간을 잡으면은 이게 시간 단위가 15도가 아니다 보니까 30분 단위나 이렇게 돼서 서울이 정확히 치면은 우리나라 서울은 127도가 됩니다. 127도가 되면은 이것은 정확히 치면은 한 28분 정도가 돼가지고 단위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시간 단위,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따지다 보니까 이 120도 내지는 135도가 1시간, 8시간, 9시간의 기준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지역 평균시라고 하는데요. 각 전국, 전 세계가 이런 평균시를 사용합니다. 물론 간혹 30분 단위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1시간 단위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 우리가 1910년부터 135도 기준으로 썼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다시 우리가 한일화 해방이 되고 나서 1954년 3월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변합니까?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표준시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서울이 127도인데 127도 30분을 한 이유는 왜냐하면 127도는 28분이 되니까 더 계산이 애매하기 때문에 30분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127도 30분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동경 표준시에서 135도를 기준으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127도 30분으로 쓰다 보니까 이 일본과 우리나라와 이렇게 현해탄만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특수성상 미군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에 같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변화가 된다든가 또 우리도 국제적으로 불편한 게 있다 보니까 다시 언제입니까? 1954년, 1961년 8월 1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135도로 바뀐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35도를 쓰고 있는데요. 135도는 일본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지역 평균시입니다. 135도나 120도 차이는 우리는 어차피 120도나 135도 사이에 존재하지 이 둘이 우리 영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쓰는 개념인 것인 거고 통상 이제까지 135도로 써왔기 때문에 지금은 135도 평균 기준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지난 번 얘기했듯이 이것이 바로 일본의 어떤 기준 시간을 쓰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135도가 일본 지방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 동경하고는 어떤 시간 개념이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비 신유술의 12개의 단위로 일단 나눠지죠. 그런데 이 자축인묘 진사오비 신유술의 12개의 단위와 또다시 여기에 24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 즉 자나 축이나 이것을 우리가 월이라고 볼 때 자의 시기, 자월의 시기 아니면 축월의 시기 각각의 시기를 또다시 음향으로 나눈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기준에 월초에는 절기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 중기, 절기, 중기에서 총 24절기와 중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기로.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사주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절기를 모두 다 완벽하게 이렇게 숙지학을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이것까지 의아되는데 겁먹지 마세요. 단지 어쨌든 시간의 흐름이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어도 나아플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쭉 훑고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입춘이 절명하고 사주는 간지로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미 그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즉, 자축인물, 진사오미, 진실의의 절입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어떤 개념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에서는 원래 하루의 시작이 입춘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설명을 왜 입춘부터 시작할까 이 부분은 설명을 해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상대 개념에서 갑, 을, 병 기억나세요? 여러분 갑, 을, 병, 갑, 을, 병 이거 똑같은 겁니다. 갑, 을, 병이 똑같이 뭘 의미하죠? 이런 상대와 절대의 개념 아니면 사오륙의 개념처럼 육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인간 세계에 특히 우리 사주학의 기준에서는 인월부터 흐름을 찾는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시기, 한 해가 시작되는 기점을 인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 인묘진 3개월, 3월을 봄이라고 표현하고 사오미 3월을 여름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신유수 3월을 가을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해자축 3월을 겨울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토는요? 지지에는 원래 토월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지는 없고 지지는 사회 개념이기 때문에 사계의 계절만 있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 계절 속에서 각각 인묘진 3월에는 통상 입춘을 필두로 해가지고 6개의 절기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춘은 통상 2월 4일에서 보통 5일 사이에 항상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양력으로요. 2월 4일과 5일 사이에 항상 입춘이 들어옵니다. 음력으로는 정월이 되기도 했다가 1월이 되기도 했다가 12월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좀 변화가 있죠. 맞추다 보니까 항상 입춘은 2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들어오면서 입춘이 모든 것들은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가장 기준이 기본이 됩니다. 입춘 때 되면 우리는 통상 뭘 합니까? 입춘 때 되면 입춘 측문이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우리는 입춘 대길, 만사 여의 형통, 개문 만복 내 이렇게 해가지고 입춘날, 입춘 절입시에 대들보나 문 앞에 붙여놓는 이런 전통들이 있죠. 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와 한 해 동안 이렇게 모든 집안일이 잘 되고 복받으라는 그런 축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인월의 개념에는 입춘과, 인월은 입춘과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우수가 있습니다. 입춘과 우수가 있는데요. 입춘은 바로 인월의 초기가 들어가고 우수는 인월의 중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수는 언제 있습니까? 우수는 대략 보면 21일이나 21일에서 20일 좀 넘은 상태에서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후반에, 그래서 중기라고 치죠. 즉, 입춘과 우수는 둘 다 인월의 시작되는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입춘은 2월 초가 되고 우수는 2월 중순이 되죠. 우수는 뭡니까? 비우자이다, 물수자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봄비가 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단비가 내린다는 개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그렇죠. 눈이 녹아서 비가 되고, 또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해서 물이 많은 시기다, 새로운 물이 시작된 시기다 해서 우수라고도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묘월을 볼까요? 묘월에는 경칩과 춘분이라고 봅니다. 묘월의 초기는 경칩이고요. 묘월의 중기는 춘분이 됩니다. 경칩은 보통 언제입니까? 역시 3월 4일에서 6일 사이. 물론 사실은 하지까지는, 입춘부터 하지까지는 매 4일에서 6일 사이에 항상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칩에는, 특히 우리가 많이 경칩, 경칩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경칩에는 뭡니까, 이 경자가? 놀랄 경자라고 표현하죠. 놀랄 경자에다가, 그 다음 칩자는 뭡니까? 겨울잠을 자는 벌레, 칩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칩 때는 첫 천둥이 친다고 얘기하는데 첫 천둥 소리에 놀라서 벌레들이 깨어난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벌레가 깨어나니까 개구리도 덩다서 깨어난다, 얼떨결에. 이렇게 해서 개구리가 놀라서 깨어나니, 벌레가 놀라서 깨어나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이 경칩의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개구리가 알을 낳는 것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보면 좋다고 해서 아마 개구리 알을 먹는 풍습도 있고요. 우리 옛날 선조들은 은행을 주고받으면서 애정을 돈독히 하고 애정을 고백하는 그런 일화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춘분이라고 하죠. 춘분.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춘분은 뭡니까? 밤과 낮의 길이가 가까워지고 이 춘분을 지나면서 하루해가 이제 길어지는 어떤 기준점이 되죠. 자, 동양에서는 우리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달력의 모든 기준, 이 기준들이 뭡니까? 동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규표라는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 막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력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동지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바로 혼천이라는 어떤 측정한 기구를 가지고 춘분점을 기준으로 달력을 측정했죠. 이게 동양과 서양의 어떤 개념이 들어갑니다. 일단 봄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봄의 마지막인 인묘 진월이 되겠죠. 진월에는 초에는 4월 어차피 4일에서 6일 사이에 청명이 들어오죠. 청명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뭡니까? 자, 바로 그 논농사를 준비하고 논뚝에 가래질을 시작한다든가 식목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청명이 되고요. 그 다음 진월의 중기인 고구. 고구는 뭡니까? 역시 진월의 중기가 되겠죠. 진월의 중기인 고구는 모짜리라든가 벽씨를 담근다든가 이런 얘기들 하고 또한 고구에는 고구 물을 마신다 해서 달의 나무나 무슨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물을 마시면 좋다 해서 그런 행사도 있고 이런 형상도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인묘 진월까지 있는 현재 그 절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4월을 봅시다. 여름으로 넘어가죠. 4월의 여름에서는 이파에서 이파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여름의 시작을 의미하죠. 여름의 문턱. 여름의 문턱이라고 합니다. 여름의 시작.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 농사가 바빠지는 시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잡초도 뭐 잡초 뭐 김매기 같은 거 탄다든가 이러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이파가 지나고 그 다음에 그 4월의 중기는 소만이라고 합니다. 소만. 소만은 뭐 천천히 이렇게 찬다 뭐 이런 개념답지만은 일단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소만 때는 불어 뭐 쓴박이 같은 거 시키면 자라난다든가 아니면 냉이가 말라 죽는다든가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5월을 봅시다. 5월에는 5월 초기는 망종이죠. 우리는 이 5월 초기 망종. 우리가 이거 지금 저립은 우리가 망종, 소만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않고 그냥 5월이면 5월 저립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완벽히 숙지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농경 문화 속에서 사실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스레가 이런 어떤 계절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대대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훑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5월 초기는 망종이고요. 5월 초기는 이때는 양력으로 대략 6월에 들죠. 양력 6월이고 음력으로는 언제입니까? 대략 5월에 해당이 됩니다. 대략. 그래서 6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바로 이때가 망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망종은 벼, 보리, 어떤 곡식 중에서 수염이 나는 곡식들의 씨를 어떤 뿌리는 시기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바쁜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에 중기는 뭡니까? 5월에 중기는 하지라고 하죠. 하지. 자, 하지가 뭐죠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하지는 지금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기가 됩니다. 지구는 우리 북반구에서 하지는, 남반구는 반대죠. 북반구에서 하지는 태양과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입니까? 멀 때입니까? 가장 멀리 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더디게 간다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지까지는 보통 양력으로 매달 4일에서 6일 사이에 저립이 바뀌지만 하지를 지나면서부터는 대략 6일에서 8일 사이에 저립이 바뀝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월로 한번 넘어갑시다. 미월을 쳐서는 소서, 소서라고 합니다. 미월은 소서라는 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작은 더위라고 하죠. 이제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태양의 열이 강렬할 때인 하지를 지나서 미월, 미월이 시작될 때부터 대서도 아닌 소서, 작은 더위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사주와 흐름을 분석할 때 어떤 중요한 단초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장마철이 시작되고 습기가 많이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뭡니까? 중기, 미월의 중기는 대서. 이제는 진짜 큰 더위가 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서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또 중복도 여기 표현되어 있다. 중복. 여러분 중복, 복이라고 표현하죠. 복. 복이 뭡니까? 엎드릴따, 엎드릴복. 개가 사람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하듯이 엎드린다는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복날, 복날에서 복날 여러분들 통상 뭐 잡아먹죠. 이 복이란 개념이 뭡니까? 원래 복이란 개념은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경일. 자축임묘, 진상어민신에서 천간경입니다. 세 번째 경일이 올 때가 초복이 되고 네 번째 경일, 세 번째 초복, 네 번째 경일이 올 때가 중복.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초복, 중복. 그 다음에 또 입춘을 기준으로 첫 번째 경일이 말복. 이렇게 해서 복날의 개념을 얘기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